평생 갈지 않고 쓰는 칼이 있다? 있습니다! 아무리 써도 무뎌지거나 날 상할 걱정 없이 뛰어난 절삭력으로 언제나 새것처럼 칼갈이가 필요 없는 혁신적인 칼날의 진화 180여 년 전통 독일 명품 주방 브랜드 칼슈미트 튼튼한 자동차를 종이장처럼 거침없이 잘라버리는 보고도 믿기 힘든 초강력 절삭력 꽁꽁한 삼겹살 두툼한 고기 덩어리도 쉽게 돌성이 같은 단호박 껍질도 힘 안 들이고 꽁꽁한 닭! 질긴 생닭도 거뜬하고 딱딱한 냉동계는 물론 생선도 통째로 쓱쓱! 아무리 훼손시키려고 해도 상하거나 무뎌지지 않는 강력하고 날카로운 칼날! 햄버거! 샌드위치를 잘라도 흐트러짐 없고 김밥 자를 때도 눌림없이 깔끔하게! 속은 연에도 껍질은 질긴 토마토도 이렇게! 미끈미끈 물컹한 오징어도 단번에! 딱딱한 코코넛도 이렇게 쉽고 부드럽게! 냉동실에 있던 고기를 자르려면 해동안이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르기 정말 힘들었는데 칼슘이티를 쓴 다음부터는 냉동된 고기를 바로바로 자를 수 있어서 정말 편해요! 초강력 절삭력! 뛰어난 내구성! 그 비밀은 스테인리스 스틸과 고탄수광의 이상적 배압! 1150도씩 고온에서 오랜 시간 단련된 뛰어난 강도! 180여 년의 역사! 칼슘이트만의 독자적 특수 공법! TMA 기술력으로 평생 갈지 않아도 강력하고 날카로운 절삭력! 이것이 바로 독일 칼슘이트의 차원이 다른 기술력! 칼슘이트를 소개해드리게 되어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칼슘이트가 여러분에게 큰 만족을 드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선 기술력으로 손에 착착 감기는 그립감은 물론 손잡이 내부까지 관통하는 갈랄! 그래서 분리! 위생 걱정 없이 편안하게! 실리지 않는 유럽 스타일의 고품격 디자인까지! 180여 년 전통! 25년 품질 보증! 독일 칼슘이트 정품! 다용도, 식도, 과일! 야채 다듬을 때 쓰는 칼슘이트 정품 과도! 간편유리! 야외에서 쓰임새 많은 칼슘이트 주방용 과일까지 모두 드리는 가격이! 단돈 49,800원! 단돈 49,800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알고 계시죠? 어마어마하게 단단한 이 자동차를요! 칼슘이트로 잘라보겠습니다! 진짜냐고요? 직접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우와! 보이세요? 보이시나요? 우와! 저는 지금 직접 보고 있는데도 믿을 수가 없는데 잘려요! 강차 덩어리나 다름없는 이 자동차가 잘리고 있습니다! 이야! 칼슘이트 정말 대단한데요? 자 여러분 보이세요? 보이세요? 저는 직접 보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칼슘이트의 어마어마한 절삭력! 이 강철 덩어리 같은 단단한 자동차를요! 이거 보세요! 마치 종이장 자르듯이 마구마구 잘라내고 있는데요! 그럼 보여주세요! 얼마나 잘렸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확인해볼까요? 어머! 보이세요? 그대로 잘라나갔잖아요! 우와! 대단합니다! 역시 칼슘이트로네요! 자 그리고요! 칼날 한번 보세요! 자동차를 잘랐는데도 보시면 칼날이 아주 깨끗합니다! 대단하죠? 역시 칼슘이트로입니다! 아! 어깨 아파! 잘 안 들고! 아우! 얼마 전에 칼을 냈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 자주 무뎌지고! 아! 이 나아가고! 아직도 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이젠 바꾸십시오! 한 번 사면 평생 갈지 않아도 되는 획기적인 칼! 미국, 일본, 호주 등 세계 40여 개국 수출! 초강력 절삭력! 강력한 내부성! 칼슘이특! 모든 요리가 쉽고 빨라집니다! 날 세워 단단한 강목을 아무리 전해도! 딱딱한 얼음을 있는 힘껏 팍팍 전해도! 한 치도 변함없이! 절삭력은 그대로! 두껍고 질긴 생고기 덩어리도 힘 안 드리고! 칼칩도 부드럽게 쓱쓱! 고기가 더 연해지고! 번거로운 닭 한 마리도 뼈까지 너무 쉽게! 참을새를 잘라내도 날 손상 없고! 캔을 반투막 낸 뒤에도 날카로움 그대로! 단단한 가로바 껍질도 사과 껍질 벗기듯 쉽게! 힘을 줘서 잘하는 게 아니라 재료를 그냥 갖다 대기만 해도 쓱쓱! 딱딱하게 굳은 가래떡도 힘 안 들고 쉽게! 단순한 일자 칼날? 아닙니다! 양날과 음날의 과학적 설계로! 힘주지 않아도 더 쉽게! 밀고 들어가고! 재료가 밀리거나 붙지 않아! 시간 단축 효과까지! 얇게 자를 때마다 달라붙는 오이 등 각종 야채 썰 때 훨씬 더 간편하고! 시간 걸리고 팔 아픈 무채 썰기도 힘 안 드리고! 바로바로! 김장 담글 때마다 무채 써는 것도 일이었는데 칼슘 밑으로 얼마나 쉽고 빨라졌는지 팔도 안 아프고 너무 편해! 그 놀라운 철삭력이 요리를 쉽고 빠르게! 칼슘 밑 정품 과도와 주방용 가위도 만나볼까요? 과일! 야채! 샌드위치나 햄버거 자랄 때 좋은 칼슘 밑 과도! 야외 나갔을 때도 너무 편리하고! 양철판도 쉽게 잘라버리는 칼슘 밑 주방용 가위! 180여 년 전통! 25년 품질 보증! 세계적 명성! 독일의 칼슘 밑! 전통 식도 과도! 주방용 가위까지! 이 모두를 드리는 가격! 단돈 49,800원! 단돈 49,800원! 지금 빨리 전화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강철 덩어리 같은 자동차도요! 자르고 자르고 잘라버리는 어마어마한 절삭력! 정말 놀랍죠? 그리고 이 놀라운 절삭력을요! 평생 갈지 않아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더욱 대단합니다! 게다가 독일 특유의 섬세한 기술력과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첨단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유통구조를 최소화해서 가격을 줄여서 더욱 좋습니다! 특히 김장철 그리고 각종 명절 때는 칼슘 밑 하나만 있으면 시간도 줄이고 힘도 덜 들고 꼭 장만하셔야겠죠! 180여 년의 역사! 25년의 품질 보증! 세계적인 명성의 칼슘 밑! 이번 기회에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도 거침없이 잘라버리는 초강력 절삭력! 아무리 배선시켜보려 해도 강력하고 뛰어난 내구성! 그 비밀은 엄선된 재료! 뛰어난 열처리 가공 연마! 독자적 특수 공법! PM의 기술력으로 평생 갈지 않아도 강력하고 날카로운 절삭력 실현! 꽁꽁한 삼겹살! 두툼한 고기 덩어리도 쉽게! 골덩이 같은 단호박 껍질도 심한 덜이고! 꽁꽁한 닭! 질긴 생각도 거뜬하고! 딱딱한 냉동계는 물론 생선도 통째로 쓱쓱! 햄버거! 샌드위치를 잘라도 흐트러짐 없고! 김밥 들을 때도 눌림없이 깔끔하게! 속은 연해도 껍질은 질긴 토마토도 이렇게! 미끈미끈 물컹한 오징어도 단번에! 딱딱한 코코넛도! 놀랄 정도로 쉽고 부드럽게 싹싹! 이젠 바꾸십시오! 180여 년 전통! 25년 품질 보증! 독일 칼슈미트 정품! 다용도, 식도! 과일, 야채, 빵이나 치즈 잔을 때 좋은 칼슈미트 과도! 생선 다듬을 때나 단단 요리할 때는 물론! 야외 나가서 각종 요리 만들 때 너무도 편리한 위생적인 칼슈미트 주방용 가위! 이 모두가 단돈 49,800원! 단돈 49,800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